수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수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수온이 쭉 올랐어요. 22일 정도. 수온이 올라가는데 물이 안가면 먹이할 때 하나? 그래서 물이 잘 가는 대로 가잖아. 물 가는 대로 가는 거 아니지. 자, 오늘은 이쪽 포인트에서 해보겠습니다. 일물이라 물이 안 가서 물이 그나마 가는 쪽으로 왔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캡낙새키 핫도겟돌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일물입니다. 수온이 좀 많이 올랐네요. 떨어졌다가. 22.5도까지. 오늘은 한전 옆에. 한전 옆에. 한전 초소라고 그러기 때문에 초소화 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혹돔 5자도 잡았었고 혹돔 7.6킬로짜리도 이 자리에서 뽑아내고 했습니다. 여기는 좀 장타를 던져야 돼요. 단타를 던지면 좀 작은 놈들 위주로. 물론 큰 놈도 있겠죠. 오늘 사용할 거는 이제 뿔소라를 사용해서 낚시 한번 해볼 건데요. 노드는 네드펄스의 GP7-500. 닐은 네드펄스의 VI-803고 라인은 썬라인 16호. 60호 퐁돌. 와이어 캐브라 직기 열반은 17호. 뿔소라 미끼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캡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짧으면 안 들어갈 겁니다. 보이죠? 오늘 일물인데 이쪽으로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탕 건드렸나요 혹시? 이번 건드렸나요 혹시? 건드렸나요 지금? 나면 끓입시다 여러분. 나면 먹고 합시다. 오늘은 뭐 다른 거 들어가는 거 없이 그냥 라면 그 자체로만 할게요. 배추김치가 지금 참 좋아 싶은데 우리 김치가 빡두. 아니 그 뭐. 삿빡지라. 배추김치가 없네. 야빡지. 이거 며칠 전에 담그신 거래요. 시어빡지. 잘 먹겠습니다이. 라면. 일단 자본은 없어요. 옷자를 잡았는데 내다버린 옷자예요. 잡긴 잡았는데 몸뚱이가 없는 옷자. 내다버린 옷자. 지금 뭐 보낼 사람이 없었어. 잘 안 돼. 지금 화면을 봐주세요. 지금 화면을 봐주세요. 지금 화면을 봐주세요. 지금 안 맞는데 왜? 뭐야? 꼬끄 있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있어. 왔기! 왔어? 왔기! 왔어 왔어? 우와. 뭐야 갑자기 왔어. 우와. 있어 박았어. 야. 있어. 있어. 뭐야. 뭐야. 조심해. 뭐야. 안 남겨. 이거 봤어요. 우와. 끌려가 끌려. 끌려갔다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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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나와서 깜짝 놀랐다. 우와.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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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엄청 상관아닌데. 깻지. 옆에 있어. 우와. 이거 육자 다 있어. 이거 육자. 진짜. 이거 육자래. 기다려. 기다려. 아, 여기 있니? 여기 있니?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 진짜? 여기 보면 대머나올 것 같아! 자, 기다려봐요. 여기 있는데 진짜 박았다고? 나, 못 나오니?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그렇지, 그렇지. 오, 힘 딸려, 씨부래. 우와, 개 커. 이거 씨부로 혹돈인가? 돌돈이면 육자야? 돌돈이면 육자야? 진짜? 대박, 대박. 우와, 씨, 대박, 대박. 이거 계속 박는 거로 봤을 땐 돌돈인 것 같아. 돌돈인 것 같아, 그렇지? 계속 박는 거로 봐. 돌돈인 것 같아, 돌돈. 돌돈인 것 같아. 안 끌려. 안 끌린다고? 아! 저기 막, 화면이 멀다. 화면이 멀다. 화면이 멀다. 내가, 내가 비춰드릴게요. 비춰드릴게요. 어떻게 해? 화면이 멀다. 돌돈인 것 같아, 돌돈. 돌돈인 것 같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겠어. 조절해 드릴게요. 우와, 나이스. 왜 뛰지 못해. 아, 어떡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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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이스, 나온다. 나와, 나와. 제발 올라와라, 올라와라, 제발 올라와라. 제발, 제발 올라와라. 제발, 제발 올라와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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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씨, 긴장된다, 긴장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거기. 조심조심. 왔어, 왔어. 나와라, 저쪽으로 가자. 저기로 가자, 이리 와. 저기로 간다고? 저기로 간다고? 저기로 간다고? 저기로 간다고? 저기로 간다고? 어떻게 오고 있네. 오고 있어. 아, 씨부네, 빠가. 어떡해. 오, 빠가. 뭐라고, 빠가라고. 한동, 발차. 빠가, 빠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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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빠가. 빠가, 빠가. 뜯게, 뜯게. 돈 막고. 돈 막고, 빠가, 빠가. 야. 야. 우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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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야, 너. 너, 너, 너. 너, 너. 아니야, 너, 그냥. 다시, 너. 위로 올려, 살짝. 됐어, 됐어, 됐어. 여기에도 있어. całe 갔다,apa. मैins. enary relative 없 gospel. 으아. 으아. 노래 짧아. 으아. Drink the carpet. 다신 다신 거네 여러분! 아 겁나 커! 겁나 커! 안 들어가 지금 겁나 커! 괴물이야 괴물 저기 안들어와 어머어머게 이거 빠진거다 다행이다 잘했다 잘했다 멋있다 잘했다 유튜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빠밤 이게 엄청 무거워가지고 나 또 노치나 실컵했네 노치나 와 나아줘서 고맙다 와 겁나 커 진짜 크다 무게도 재보고 주자도 재보자 여러분들 우와 진짜 크네요 우와 80 82 82 82 82 7.5 7.2 7.5 7.5kg 빠밤 8.5kg 30.5kg 8.2kg 10.5kg 1.5kg 8.5kg 70만 5대는 거 집사람이 뗄 채로 놓쳐가지고 아주 죽을라 그랬는데 오늘 82! 8절부터 빠가 맞죠? 으아악! 아 잘했다 잘했어 뭐 재수 없어도 어쩔 수 없어요 잡은 놈인데 뭘 커리어가 하나 생긴 거지 어우 X돔은 딱 기록보기 얘기할 때 볼돔은 57이고요 3돔은 82와 원프로 3돔은 guilty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오늘 아침 동창이 밝았는데 헐 여기 서있어요 숨 쉬죠 눈으로 가고 눈으로 가는 거 보이죠 살아 있습니다 눈으로 가야죠? 눈으로 가야죠? 서있어요 서있어 다행이네요 서있네요 살았네요 눈으로 가야죠 눈으로 가야죠 어딘지? 본인이؟ 눈으로 가야죠 눈으로 가야죠 감사합니다.